사이번 족에서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평소에도 좀 밝은 성격인 것 같긴 한데 요즘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네요. 정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두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한국 경마와 또 한국의 경주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셨죠? 조금씩. 우리의 경주의 패턴은 더 많은데 우리의 경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주를 더 많이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주를 더 잘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주를 더 많이 봐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경주를 더 많이 봐주십니다. 이제 한국 경마에 좀 많이 적응이 됐을 텐데 어떤 점에 지금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이경주에 출전하는 정글 비트, 정글 드러머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정글 비트 지금 한창 성장 중인 말일 텐데 최근의 상태에 비교해서 이번에 훈련 상태를 점수로 준다면 어떤가요? 그리고 실경주에 출전하는 응원 볼트는 이번 경주가 두 번째 출전인데요. 호주산 네 살짜리 앞말입니다. 경매에서 지금 들어온 말 같은데 왜 이렇게 데뷔가 늦었을까요? 이경주에 출전한 경주에 출전한 경주에 출전한 경주에 출전한 경주에 출전한 경주입니다. 주행 심사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서 데뷔전에서도 기대를 모았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만족한 경주였나요? 시수말이 플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산 시수말이겠죠? 한국 팬들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경주에 출전한 경주bro에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tan es danniamo here isлly nusage nasa you'd in winner in hong kong last mightерт you know he want more to make commercial stales in australia and he seems to throw very strong caught up to horses and i mean that is a you're very extremely and say you know it's a good so in a stellium you always want to know percent sure she's quality into his children say and he's done that with her too she's very similar to mostly rules 이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편성이 지난번보다 더 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번호가 좋습니다. 안쪽 번호의 이점을 살려서 좀 초반부터 강공해 나갈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에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